호모 사피엔스들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3부에 나오는 인류의 통합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통합이 보통 기원 전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땐 전화기도 없고 톡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연합체를 만들었을까 하라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인류가 통합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제국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개의 공통점은 실체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무식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무식이 돈이 실체하나요? 그렇죠 계속됩니다 표절이에요 현무식이 돈이 실체하나요? 돈의 가치만 실체하죠 상당히 표정 봤어요 진짜? 일단 돈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폐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사물의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축척할 수도 있고 유통수단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지만 화폐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현무식이 선사시대 화폐는 뭐였을까요? 조개껍데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6조 달러래요 근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60조 달러래요 54조 달러는 은행 계좌의 숫자로만 찍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체하지도 않은 그 디지털의 숫자의 어떤 이동을 인간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본질은 신용이에요 이색종에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걸 믿어야만 이 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국입니다 현무식이 제국주의 느낌이 어때요? 너무너무 부정적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제일 떠오르군요 군국주의, 군국주의 맞습니다 상대방을 침략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말살하고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여기서 또 하라리의 반전이 나옵니다 제국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는 이야기를 이 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것이 영국의 제국주의입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은 결국 물러났지만 영국인들이 깔았던 철도에 영국인들이 만든 법률에 영국인들이 만들어놓은 체계와 간습으로 인도는 그동안 이만큼 반전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엄청 욕을 먹었다고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라리는 종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신을 만져본 사람도 만나본 사람도 식사를 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헌금을 바치고요 그 신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종교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만의 독특한 본성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첨본 사람들과 유연하게 협력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단원이 바로 4부인데요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 첫 장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원홍 1100년쯤에 살던 한 사람이 500년 동안 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깨어났는데 그때는 1492년이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깨어봤더니 컬룸부스의 산타마리아호가 쫙 하고 떠나가고 있더래 그러면 500년 동안 잠에 들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생경이 하겠냐는 거예요 생경하지 않다 1100년이나 1492년이나 거의 변한 모습은 없다는 거죠 저 이해해요 이성계 때 잠든 사람이 조선후기 정조대왕 때 깼다고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갓 쓰고 고무실 씹고 갓 사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한글 쓰는 것 보고 좀 놀랐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음식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서 놀랐겠다 임진왜란 고추가 소입됐으니까 역사 지식이 대단하신대요 슬슬 도발이 오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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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 역사 라이벌 아니면 역사 라이벌 그런데 1492년에 콜룸부스를 따라가던 선원 중에 한 명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500년 뒤에 아이폰의 벨 소리에 잠을 깹니다 이야 그러네 그러면 똑같이 500년인데 뭐라 그럴까 이곳은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이 단원에서 하라리가 이제 던지는 질문의 제일 메인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서양들이 어떻게 이들이 이만큼 발전을 하고 과학혁명,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전해줘요 일단 유럽은 정말 표현이 죄송하지만 딱 거즈였어요 근데 이들이 세계 역사에 유럽의 역사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건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그런데 왜 컬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만났을까 중국은 기술이 없었을까 멀어서였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문 씨 중국의 3대 발명품 심장 뼈 걸릴 것 같아 중국 종이 종이 화약 화약 한 백알 백알 국수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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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노래 나침반 좀 따라주세요 그러면 최초로 화약 나침반 그리고 종이를 발명한 건 중국인데 그걸 활용한 건 왜 유럽이냐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명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명나라 당시에 중국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버리냐면 자신들의 문호를 닫아버려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겠다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경쟁으로 갑니다 서로서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포르투갈에서 마르돌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인도에 후추를 구하러 가는데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이제 기독교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싸웠는데 진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여길 차지하고 있어요 못 가 근데 후추는 인도에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닷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포르투갈에서 바닷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 마르돌로뮤 디아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마스코 다가마가 끝까지 다 갔던 거죠 포르투갈의 경쟁자였던 스페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항로 쟤네가 먼저 찾았잖아 교황이 저 항로는 쟤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하고 있을 때 콜롬부스가 나타난 거야 이태리 남자가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한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인도로부터 후추를 요렇게 가져올게요 요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콜롬부스는 몰랐죠 이 사이에 이 미 대륙이 있다는 것을 결국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분열에서 오는 경쟁 때문이었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이 유럽인들의 발전이 왔다 라고 설명을 해요 책 마지막에 유발하라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인류가 인지혁명으로 똘똘 뭉쳐서 농업혁명으로 번식하고 본과 제국과 종교로 똘똘 뭉치더니 이제는 과학으로 중무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라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호모 네우스다 이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라는 뜻 신 인간은 신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12시간이면 여기서 미국도 가고요 달에 발자국도 찍어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탄생과 죽음까지 여기는 인간이 관장한다는 거죠 하라리는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고 일련의 우연들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도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지옥으로 가는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읽었다 다 읽었어 책장을 봐도 죄책감이 안 생기겠네요 선생님의 말빨만큼이나 하라리의 글빨이 또 필력이 좋으니까 둘 다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공감 일부 불편